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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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브리핑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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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τη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그걸로 세계교원단체 총연맹을 비롯한 국제단체들하고 연대해서 국제공동조사단이 방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또 공동투쟁도 벌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장이 계속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임자들 학교 복귀 거부 또 연가투쟁 이런 걸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당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학교 현장 교장 교감하고 전교조 조합원 간의 마찰이라든가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 재단하고 전교조의 마찰 이런 것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리더라도 개별 시도 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법적 또 교육적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국정감사 10일째인데 주요 관심사가 어떤 겁니까? 네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교조 법의 노조 부분이 논란이 좀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이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있습니다. 원전비리 전력대란 우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 공약 관련한 논란, 초음파, 건보료 지원과 관련한 혜택축소 경위 이거의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 댓글 유혹 수사에서 시작된 선거 개입 논란이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대선 책임을 제기함으로써 끝모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촉구하면서 대선 불복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면서 야당이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성토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불복은 아니라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부정선거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있었던 긴급 이총에서는 대선에 승복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이 주인공 오늘 서륜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서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일 의총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그날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성 발언들이 여러 차례 많은 의원들에게서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서륜 의원께서도 대선 자체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은 대선 불복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발언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또 우리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대선을 새로 하자. 말하자면 대선을 불복한다. 이런 말씀을 한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에서는 환기를 다시 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를테면 대선 직후에 나왔던 그때 그 상황과 사뭇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새롭게 커져가고 있고요. 그를 대하는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도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대통령 선거 전후로 상황이 이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과거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대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하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선 당시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약간의 부정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약간의 부정이 아니고 말하자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이게 말하자면 총체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선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체적 부정이라는 것이 전 정부와 연계된 것입니까? 지금 새 정부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새 정부와 연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명박 정부 당시 선거를 치렀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거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고 그 이후에 이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찍어내고 총장을 찍어내고 이런 상황이 부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선 당시에 있었던 부정도 문제지만 지금은 부정을 은폐하려고 들고 부정을 막으려는 부정을 감추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체도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부의 부정선거도 문제고 박근혜 정부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행위도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부정선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대선 불복으로 보이는 걸 참 걱정하는 것 같은데 김한길 대표께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불복 세력이다.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헌법불복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강연한 말씀이요? 그런데 또 한편 법률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부정선거로 주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때라서 지금 이 상황 시점에서 우리가 사법부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건 정리를 바라기는요. 우리가 지금 야당이 바라는 입장에서 또 국민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에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게 국민의 일반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처음부터 부정이 없었다. 또는 이건 상관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먹으러 나가니까 이래서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고 그렇게 가면 어떤 상황을 발전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할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자세를 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과 요구 이걸 청와대는 부정선거를 인정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대통령의 사과가 어느 자세냐. 어떤 정도의 사과의 수준이냐.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를테면 관련된 사람들을 어떤 수준에서 처리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정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손빠로 항을 가르는 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할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느러도 못 막는 사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새롭고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이유도 흑에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문재인 의원. 문 의원 같으면 지난 대선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상 기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자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많이 헷갈립니다. 문 의원이 박 대통령이 제외할 책임을 말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협회에 진정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첫째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게 뭡니까?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대통령이 됐다고 그 결과 혜택을 얼마나 입었냐 하는 것을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사실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국민협회에 죄송하다. 국민협회에 죄송하다는 얘기는 해야죠.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해내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우리 승부고를 하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과 말씀 나누는 장면이 TV에 보도가 되던데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요. 재정위원회에서 있어야 할 정의 문제라든지 국정감사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만 남았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께서 성명을 내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를 했다. 이게 또 박군계 의원 다른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성명 내용에 민주당 지도부가 동의한 건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과 상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의원은 같은 당 내 동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든 문 의원의 성명수로 인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문 의원이 대선 불복에 나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불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지도부와 친록에 간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논 보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당내 상황은 지도부와 조선위원, 일반 당원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친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괜히 언론에서 잘못 아는 바이고 또는 새누리당에서 그러길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예, 민주당이 우리 서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화학적 융합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게 들리는데요.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제가 뭐 친록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더라도 이게 분열된 상태도 아니고 신노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참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서류원님은 손학규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사이죠. 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언제쯤 정치일선에 롤백할까요? 귀국을 했으니까 지금 정치일선에 와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현재 현역 의원도 아니시고 당내 또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자신의 얘기는 하겠지만 정치일선에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하다면 자신의 발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서 서륜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시면 제가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선 불복으로 비치는 것을 저는 하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대선 불복으로 비치는 것을 걱정하고 반대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부정선거에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 같으면 불복하는 자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역풍이 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대선 불복이 아니냐는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면서 발전해 갈 경우가 있거든요. 사그러지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대선 국민에 대한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진행이기 때문에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는 얘기를 새누리당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좋다 합의해서 그러면 국정을 원만하게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하기에 따라서 대선 불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리가 돼서 새로운 단계 정치적 합의에서 평화문 정치상으로 갈 수도 있고 순전히 새누리당의 자세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국이 임하느냐에 따라 달려서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황 정계에 따라서는 이제 대선 불복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이 정계될지 우리는 모르는 바이죠.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NLL 회의로 사건부터 당과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승맹도 대선 당사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문재인 의원이 그저께 낸 발언 자체는 시의적절했고 해야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견해라는 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건 그 허구로서 좀 더 참았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이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했고 국민들에게 과거 민주당 우리 대통령 후보로서 해야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당은 아주 반발이 크거든요. 황후회 대표는 선거 사범을 문제 삼아서 대선 불복을 한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최경환 의원의 대표도 현재 수사 중인데 대통령이 뭘 책임지라는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여당이 보이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국민 분노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참 답답해요.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직접 보고 있거나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커지고 있고 그 점을 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새누리당이 조금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상황이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이건 새누리당이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108만 표 차이가 났고 선거 기간 중에 하루 천만 개 작성되는 댓글에서 이 몇 천 개의 설령, 몇 천 개의 댓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당락의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건요. 그건 꼭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박근혜 후보가 유효표에 51.8%를 얻었고요. 우리가 48.2%를 얻었습니다. 당선생이 50%인데 1.8%를 앞섰습니다. 1.8%라는 것은요. 백맹종의 두 사람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더라면 상황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백맹종의 두 사람이 저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부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백맹종의 두 사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보는 식으로 보면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외압이다, 항명이다 하는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인민주당은 물론 외압으로 보고 조용근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책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검에서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문책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팀장이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거 누가 보더라는 건 아니죠. 반대편 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요. 또 한 번의 악수를 놓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악수이고 이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겸허히 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우리가 국민과 야당이 선거 새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 새로 하자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덕이 재발에 지린다고 이거 선거 새로 하자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섭을 하면서 모든 국민이 그렇게 갈까 싶어가지고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 자태의 말로 새로운 상황을 자꾸 불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투쟁하실 겁니까? 사과를 안 하고 배길까요? 저는 사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자세는요. 사과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점점 국민은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과할 부분에 사과해야 합니다. 때로 놓치면 점점 더 공공해질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대선 관련 논란. 오늘은 민주당 서른 의원만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 주 주에는 세누당 의원을 모셔서 관련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자 금난세입니다. 높고 낮은 음,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다이어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아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진에든지단, 모로코의 티에리아 및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악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바와인 캐스터 네, 금요일 출근길 많이 추우시죠?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지니까 덩달아 고장자 수식도 전해지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아래 1차로에 고장자가 서 있었습니다. 치워져진 지금도 조금 밀리고 있고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 구간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도도 강동쪽으로 차가 몰리면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천 킬로?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네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네비 LTE는 마음껏 감사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달리고 싶은 유럽 탑텐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하결차를 제치고 1위는 아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텐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향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고중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칭령 제41호로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독도수호대가 제정했고 2010년 한국교총이 다시 제정한 날입니다. 독도는 이제 우리 영토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와 외무성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보했고 1905년 가기 결정으로 이를 재확인했는데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 이른바 평화선으로 불법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비롯해 10개국 말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는군요. 오늘은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간극이 커지는 한일관계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하종문 교수 전화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금년에도 국방 100세 수록하더니만 이제 동행사업까지 제작을 해서 선전에 나섰는데요. 일본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차적으로는 국제 홍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내의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는 국내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우선 가장 노리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8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그때도 생각보다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본 국민들이 그다시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홍보가 일단은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홍보 동영상의 길이가 1분 27초인데 사실은 그것을 국제적인 어떤 쟁점화를 하기 위한 문제를 선전하고 알리는 효과는 그다시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국내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 아닌가. 즉 국내의 정치적인 쟁점화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일본 국민들이 자기들 말하는 다키시마에 관한 그러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호카이도 오른쪽에 있는 국방 4개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는 그 섬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1950년대부터 줄곧 있어 왔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것들은 그다시 높지 않고요. 오히려 최근에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센카쿠는 계속 뉴스에서도 쟁점화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일본 국민의 인식이 조금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최근까지는 크게 쟁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의 관심과 지식이 굉장히 얕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는 작년 말에 집권하자마자 시마네현 행사에 차관급을 보내는 등 시작부터 거의 우리에게 시비를 걸다시피 독도 문제를 걸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의 성격 자체가 어쨌든 주변 국가에 대해서 특히 그것은 한국과 중국이 됩니다만 할 말은 하는 나라,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걸그러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확한 태도,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추가로 한 편 더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껏 일본 대사관에 쿠라이 다카시 총괄공사 불러갖고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는 독도 문제의 쟁점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도발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동영상을 내리라고 해서 내릴 것도 아니거니와 그다음에 총괄공사가 아니라 대사를 부른다고 해서 아니면 일본 한국 대사를 다시 주일 대사를 한국으로 불러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정해진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본의 동영상을 포함한 일련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은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정부는 조금 더 차분한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나 가령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 있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외교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걸 자꾸 떠들면 이제 분정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말려든다. 이래서 조용한 대응이 좋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시간이 좀 넘은 것 같다는 말이 이제는 오히려 수긍할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도를 방문한 걸 이번에 뭐 지난번에 10만 회의원 검찰에서 수사까지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걸 명색이 우리 대통령인데 수사를 하는 형식으로 보였고 뭐 이런 등등의 한 행위를 보면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 문제는 센카코를 둘러싸고는 사실은 일중 중일간에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사들이 오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련의 일본 정부의 영토 문제에 대한 대응의 쟁점화라고 하는 수준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 일본과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자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일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에 대해서 맞대응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절제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독도 방문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독도 방문이 과연 독도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가 한다면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께서 가시든 가시지 않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도 그다지 높지 않으니와 그 다음에 일본 정부나 일본의 우익들이 독도와 관련된 도발을 중지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카드가 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의 본질적인 상황은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일본의 우익들이나 보수 인사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획기적으로 일본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이게 얼마나 일본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 문제를 그런 메시지를 외국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파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전략에서 일본이 오히려 잃는 것이 많고 우리의 국익을 더욱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역권 도발과 관련해서 한신대 일본학과 하정문 교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 이게 일본 정부가 54년부터 시작한 일종의 우리 공격 방법인데요. 일본은 일단 분쟁 제거한 뒤에 자신들의 외교 역량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속셈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ICJ 제소라고 하는 것은 독도는 오면 한국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묵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ICJ를 가지 않는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적인 홍보를 할 때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독도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ICJ는 가지 않는다라는 그 짤막한 민간인이 만든 동영상을 본 게 있는데요. 어제 굉장히 그 내용은 나름대로 한국에 조금은 가슴에 질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도 ICJ 요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일련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라든지 한일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쭉 주장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ICJ 요구에 대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를 자꾸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굳이 남의 나라 법정까지 국제 법정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ICJ 요구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일본이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국내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어필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ICJ 가자 말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묵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계속 우경화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번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그동안의 복물만 바치다가 연내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아베 신조가 헌법 바꾸어서 재무장을 획책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북핵을 핑계삼아 핵무장도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독도에 대한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연동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재무장화 그리고 개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집단적 자의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가시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호수까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굉장히 큰 안보 불안 요소가 본격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적절한 카드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집단적 자의권에 관한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라든지 과거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의 역사에 대한 우리 피해 국가로서의 정당한 주장의 측면에서도 저는 이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사안이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에 관한 문제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제기를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경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출범 후에 외교 우선순위를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극이 서로 멀어지고 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우경화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결국은 지금 일본 정부가 여러 경로로 한일 정상회담을 타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양국 정상이 맞는다 해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 태도가 바뀐지도 마음하고요 이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 이룰 것 같습니까? 사실 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내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얼굴을 붓히거나 설전을 할 모양새가 일단은 현상이 됩니다만 저는 그렇더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오히려 현 주소를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에 전해지는 한국의 여론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여러 가지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들도 오히려 한국이 뭔가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한다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오히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종의 언명으로 말씀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정상회담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정상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내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하중문 교수였습니다. 인류의 풍요로움을 안겨준 산업용 로봇과 삶의 편안함을 안겨준 서비스용 로봇은 세계 가쁘게 다양한 로봇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로봇월드에서 미래를 체험하십시오. 전세계 다양한 로봇이 모인 로봇월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퀸텍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보대. 가스비 잡는 백일석 박근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모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당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 대본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긋이 보일러는 귀뚜라미.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